chocolates 여태 좀 상대해 아 진짜 모래프네 이따 한 명 이상 이상할까? 어 이렇게 죽어 이렇게 죽어 됐어 어 뭐야 혼자서 열어보겠다고? 어허 혼자서 열어보겠다라 의도는 좋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나에게 아이템도 없는데 지금 그럴거냐 어쨌든 어 얼른 치 오 오우 오우 여기 이제 대놓고 가야한다는건가? 아 암일 막막하다 진짜 오늘 아 일단 한 놈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갑은 지금 방패 두근대는 어 좀 힘들 것 같아 후 이럴때 손놈이면 만들만할거 어 아이템 있어야지 지금 일단 빠져 아 늦었어 어 어 아 안되는구나 아 어떡하지 어 아 여기 온전해 지금 어 어 어떡하냐 저거 어쩔 수 없이 쥐를 이용해야하나 저거 어쩔 수 없이 쥐를 이용해야하나 그 아 아 아 어떡하냐 여기서 어 머리 아픈데 이거 어 어 아 어 어 어 어 반멸 처리 딱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자마자 지금은 다시 딱히 생각나는게 없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빠질 전략을 좀 처리해야겠어요 이쪽 운거 아냐 일단은 됐고 일단 어쩌었나요 사거리가 안돼 역시 사거리가 안돼 그럼 이따 식히고 있겠다 그리고 또 화랑이나 떼고 왔구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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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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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어 아 어 어 아 그래 니가 부숴수니까 모두 부숴버리지 조심 어 안돼 안돼 쉴 안되는데 이거 어 이따 빠져고 아하 안돼 이거 아 영도 막히네 어 어쩔 수 없이 어 아 아 일단 불부터 꺼야 겠다 어 지금 다시 방법없어가네 어 일단 불 꺼주고 미리 꺼주는 것부터 좀 해줘야겠어 아 진짜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 피날레가 얼마 안남았을거다 라고 생각했더니만은 오히려 지금 어 더 힘들게 하고 있어 지금 아하 일단 익스틱구션이 있다면 아 못만드는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아 일단 확인이 서두르는데 어 어 일단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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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 중간에 따른 노래쌌는 거네? 어. 아하 지금 확인하였지요. 앉아 아쉬웠네 이거. 위로 올라오고 있다. 아하 씨 뭐야. 야 이거 산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산대의 상황을? 어. 아 이거 머리 아프네 이거. 하긴 하겠죠. 일단 하나씩 하자구. 하긴 하겠죠. 위로로 못 올라오게 해야 돼 일단. 속으로. 침착하자. 하긴 하긴 하죠. 하긴 하긴 하죠. expresses ох theorem. 그리고 어. 보자구 어. 쟤 올라오는거 아냐고? 어 일단 데이터가 올라가고 왔는데 이거 상황이? 어 상황 올라오는데 이거 내가 가자 어 내가 가 이따 경계 풀었고 어 아 이따 경계 풀었고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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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처리 완료 그냥 이제 나머지 이제 익스틱구셔잉 해가지고 제로 있잖아요 어 폐기하면 되겠죠? 에 이제 저기까지 안 올라오는게 다행이다 그나마 어 어우 그나마 다행이 가겠는데 어 어 이제 들어가 어 큰가보네 이따 어쩔수자 쟤하고도 오그로 싸움빗이 있을거같네 상황이 미치겠네 이거 미치겠네 계속 찾고 있겠지 어 위로 올라온다 미치겠네 Gib 칸 돌리겠고 흐 숨을까? 아 숨죽부타네 이건? 아하아.. 앉아시겄네 이거 또 위로 올라오고 있던데 또 위로 올라오고 있던데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은 보스람보다 조금 까다옵네 또 위로 올라오고 있던데 됐다 어 오 됐다 아 일단은 어 여기있다 죽을 맛이니까 어 불꽃발을 가셔야겠다 어 오래있으면 또 안좋으니깐요 자 어쨌든 문 열어주고 근데 저 화재의 상태에서 어 내 천장 눌렀어 아 됐다 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 아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 진짜 어 너무 오래 걸렸어 어 생각을 어 어 야 자 유토파스 걸리기 빨리 어 어 어 일단은 어쩔 수 있다 어 아무도 없어 형 아 됐어 어 됐어 후우 이렇게 해주세요 후우 일단 어쩔까지 다 얻어주고 가겠죠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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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저기 공수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좀 보시다시피 포로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구하노까지 줬는데 방해가 잘못 들었어 방해가 잘못 뜨는 바람에 다 벌집이 돼버렸거든 어쨌든 일단은 어떻게 할까 저만한 정신 두바 연발소스 있는거 그리고 주머니 편약가방 편약가방을 늘릴까 아니면은 두바 연달을 수 있을까 아 난감한데 이거 아껴야하냐 말아야하냐 이런것도 있구요 신기한 물들 같은것도 몇개 있긴한다만 이거는 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보여줄게요 근데 이런 모양도 있단 말이야 테리아카 상약이라고 나와있구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 이거 구행자들을 위한 그런거였구만 그래가지고 이걸로 채찍질하다가 오히려 옆에 덮어줬다 이런게 있을게 있었나봐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은 밀어야하나 일단 밀수 밖에 없겠다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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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도움이 안 telescopes 나는 나중에 도움이 안 되잖아 헬스 자이리아 됐어 나가디 신호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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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학 신호원 신호원 아하 이럴 아 여기 이상한 활만이야 아하 안지 아쉽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진짜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공포심보다는 짜증이 계속 유발되고 그래 지금 일단 탄약 가방을 늘릴까? 탄약 가방을 늘려봤자 지금 일단 뭐 한번도 안했으니까 이거 늘려 아하 아하 아 아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뭐지? 로드릭! 롤드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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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나 야 supporting the iron 대! 아미시아 teeny They are all yours They are all yours 일단 한명씩 처리해야겠어요 앞에 병사 이거 확인해 아하 이거 병사 또 있구나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앞에 또 병사도 있고 병사가 어디서 리스폰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생각해볼까 이게 문제네 아 근데 어 아 잘 그럼 여기서 기다릴까 일단 여기 옆에서 있다가 그래야 해서 있어 어 일단 지금 얘 활 쏘는거는 지금 아 아 아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구나 괜히 또 하 괜찮을까봐 어 뒤에 있다고 어? 어 이쪽에 있어요? 네 아하 안돼 아 거의 다 왔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알지 알겠는데 문제는 저 앞뒤로는 병사들이야 어 아하 이게 문제야 지금 일단은 궁수로 했잖아 어 신경쓰지 말아야 했었어요 어 처음에 제가 그게 함정이었거든 이게 어 근데 제가 그 함정에 이제 제대로 파고들어 두 번이나 파고들었거든 어 아하 알았어 일단은 어 한 장 아쉬워한다 이거 아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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